우리 보통 아시는 것처럼 시중에 환당고기가 출판되면서 80년 초에 아주 또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000년 전후에서 국학원 설립하면서 또 국제내교육대학원에서 또 이 천부경 강좌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학술 발표하면서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함몰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국학원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천부경 크게 한번 학술대회뿐만 아니고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부경에 대해서 대단한 경전이다. 그런 분도 있고 그냥 저거는 알 수 없는 그냥 기호다. 그런 분도 있는데 환당고기 책에 주의했던 임승구 그분은 그럽니다. 천부경 81자는 81자로 된 경전으로 학자마다 그 가치 평가는 엄청나게 다르다. 민족의 3대 경전이라 축하심원 학자가 있는 뭔가 하면 천부경은 경전이라 볼 수 없고 이를 문장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종의 기호나 부적이라고 혹평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게 실제 현실인데 이렇게 논란 있는 것도 지금은 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2000년대만 해도 2000년대만 해도 또 80년 초에 환당국이 나올 때만 해도 이런 논란이 아주 심하다. 이제는 이런 논란마저도 좀 없는 편인데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시영 아시죠? 임시정부의 간부로 활동했던 이시영. 독립운동가 이시영의 감시만허에도 천부경 소개되었습니다. 천부경은 처음에 하나라는 이치의 극치를 천머리에 서술하고 중간에 가서는 만사 만물의 설명으로 확산되었다가 말미에 가서는 다시 하나의 이치로 통합하였다. 우주의 전체를 빠짐없이 여기 기자했다. 이 내용만 봐도 천부경 핵심 내용이 뭔지 살짝 드러납니다. 일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을 이야기했다가 또 일로 마무리 짓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시영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정부 간부인 독립운동가죠. 독립운동가도 천부경을 인정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지간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천부경에서 한마디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육사 동상을 없애나 마나 했던 독립운동가 있죠. 홍범도 장군. 그분도 천부경 찬을 남기고 그 말고도 쏙 합니다. 신채호 선생도 천부경에 대해서 천부경이 가짜 같다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같은 거 만든 적 없었다. 또 그런 말씀을 바꾸고 그런 정도로 아주 많이 알려질 때가 이때입니다. 천부경 시작과 같은 일. 그렇죠. 이런 실제 우리말로 하나인데 한문으로 적혀 있으니까 한자로 적혀 있으니까 하나 일로 되어 있죠. 그 속에 전체 우주만물 또는 우주만물의 근원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근원까지 이야기하다가 또 일로 끝나는데 그 속에 한민족의 정신문화 하나님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런 곳 하나고 또 이런 하나 둘 셋 할 때 그 하나 그래도 쓰지만은 우리 민족에서는 하는 그 속에 만물의 시작 근원 또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와서 있었죠. 그 때문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논란까지도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애국가 바꾸자 그러니까 카토릭 소녀들이 막 반대했습니다. 하느님 들어가 있는데 왜 바꾸느냐. 그거 다 오해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부경 우리 잘 알려진 게 그죠. 제일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고 또 이때부터 천부경이 출판됐다고 많이 알려진 환난고기 1911년에 견수가 출판했다 그러죠. 거기에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 책 자체가 이렇게 네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편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서도 천부경 전문이 나오는 것은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인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놀람 많죠. 이게 이제 위서다 진서다 그러다 요즘은 학자들도 아예 그냥 위서다 진서다 그런 말조차도 안 할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15년 고서수집가 최현호가 갖고 있다가 2014년에 2015년인가 강화도 축제할 때 처음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필사본입니다. 이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최현호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천만 원 더 넘는 거다 그러면서 공개를 안 하는 걸 하도 졸라가 한 분이 찍은 걸 저한테 보여준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 찍은 원본하고 요즘 출판된 원본을 하나하나 비교해 봤습니다. 그 덕에 그걸 비교해 봤는데 물론 이제 최현호 갖고 있는 그분도 그렇고 이걸 찍은 분도 그렇고 이게 2011년도 그 당시 책이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내용 속에 이기주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찍은 분은 바로 이기 선생이 이거 쓴 거다. 그런데 본인이 쓰면 본인 주로 안 그러죠. 삼국유사 같은데도 뭐 이런 주 안 그럽니다. 그냥 주 그러거나. 또 이제 조금 더 소개해드릴 정신자력 통편 같은 경우는 전병우성이 쓰면서 주를 달면서 보통 그렇지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다 이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자기 이름 이근철주 이렇게 안 하죠. 삼가주 그러니까 삼가주를 답니다. 그런 식으로 근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볼 때 이기주왈로 적혀 있는 거 보면 이기 선생이 쓴 게 아니고 이기 선생의 후학이 이기 선생한테 들은 것을 주를 달은 것 같아요. 그걸 달았는데 그걸 가만히 분석해 보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활자본이 아니고 필사본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책 출판하니까 정말 힘들었잖아요. 아무리 일제시대니까 활자본인데 활자본이 아니라 필사본인데 필사한 걸 등사한 겁니다. 그건데 여러 가지 각도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1949년 본 필사본 같아요. 시중에 천부경 책 출판되던 데 보면 제일 뒤에 오영기 발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유래가 많은 건데요. 오영기가 이유럽 선생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출판이 이유럽 선생이 출판하기 전에 오영기가 먼저 출판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유럽 선생이 화가 난 거죠. 뭐 한마디로 내 허락도 없이 논의로 출판했다니 또 출판한 거지 자기가 쓴 거와 관계 뭐 환당고기 쓴 거와 아무 관계없으면서 자기 발문을 쓰는 거 발문은 출판한 사람이 쓴다더니 서문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 쓴 거 그걸 갖고 이유럽 선생이 아주 화를 내서 원래 1979년에 나왔다가 80년에 다시 이유럽 본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시중에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천부경 환당고기 책이 있는데 그 제일 뒷편에 오영기 발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 발문이 있죠. 그 발문에 보면 이유럽 선생의 부탁으로 1949년에 필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나오고 또 천부경이 유래 찾는다고 제가 한때 신동아 기자, 이정훈 기자하고 한참 여러 군데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강화도만의 산 아직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선생은 돌아가셨지만 그 부인이 지금 제가 만난 지 벌써 10년 넘었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말하기로는 그래요. 실제 그분은 글도 잘 모르고 하는데 그분이 유럽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취재 보기는 또 수소문에서 그분 통해서가 아니고 그분뿐만 아니고 유럽 선생 제자 쭉 통해서 보니까 전형배라는 출판사는 또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 양반도 1949년에 필사했다 그래요. 그러면 전형배 씨가 증언한 거나 실제 오영기 발문에 적혀있는 걸 볼 때 1949년에 필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거는 있나 없나 없을 수가 아주 많은 게 이루세 부인이 증언하기로는 6.25 때 이루세가 갖고 있는 책 대전 피난실에 다 불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그냥 알아 누우셨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후에 다시 또 책을 빌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걸 겪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필사본밖에 없는 것 더군다나 오영기가 필사한 그걸 다시 찾아서 원본, 천부경 복원한 것 그것밖에 없는 그런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귀한 책은 귀한 책입니다. 귀한 책인데 하나 보시면요. 환당고기는 삼성기, 삼성기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삼성열기, 단군세기, 북부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북부여기 상하로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다른데 삼성기 상이 상하로 되어 있는데 삼성기 상이 삼성열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미완성 같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원본이 나왔다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라 미완성 같으면 이게 삼성열기가 아니고 삼성기 상되어 있어야 되죠. 하라는 말은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삼성열기라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80년도에 출판한 책에는 삼성기 상에 담고 삼성기 하나 새로 보완했는 거 고려버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천봉경에 실려 있는 태백일사는 49년본에 없습니다. 제가 석산 논문 쓸 때부터도 태백일, 환당국이 아주 논란 많은데 그중에서 태백일사는 아무래도 진짜 원본 아닌 것 같다. 너무 앞에 있는 다른 거와 좀 다르다. 앞에 있는 다른 부분은 좀 주로 철학보다도 역사책 같은데 태백일사는 거의 철학적인 게 아주 많아요. 다르게 제일 의심 많은 부분이 그건데 49년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추측해 볼 때 이건 제 추측이지만 추측해 볼 때 49년에 쓴 거 이후에 한 30년 후에 유리수생이 꾸준히 보완하면서 태백일사를 새로 첨가해 넣었다. 또 삼성열기를 보완해서 삼성기 하로 더 첨가해 넣었다. 그래 볼 수 있는 게 이 내용이 49년본이라면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마저도 삼성기 상, 당군식이 북부의 역이 있는 것도 한 30% 가까이가 고쳐져 있어요. 실제 스승이 쓴 거라면 제자가 감히 안 고칩니다. 줄을 달아서 할 수는 있지만 고쳤다 그럴 때 49년본도 필사할 때 유리수생이 물론 원본은 있었겠죠. 내려오는 원본은 교현수 선생이 쓴 건지 뭐 이기수 선생이 쓴 건지 잘 모르지만 유리수생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 원본을 49년에 필사 제자한테 필사할 때 이미 많이 좀 유리수생의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고쳤겠죠. 이거 보면 하나 문장을 일일이 다 대조해 봤습니다. 대조해 보니까 고친 게 한 30% 가까이 되고 아예 태백일사 자체는 아예 없다는 거 그래 볼 때 환당고기에 천부경이 실렸다는 거는 89년도 출판부터니까 옛날 있었던 환당고기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으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또 알려진 게 정신자락통편인데 이것도 일반인들은 잘 안 알려졌는데 20년대에 아주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전병훈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좀 잘 안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한국에 있다가 나라 망하는 거 보고 중국에 건너간 사람입니다. 중국 건너가서 물론 한국에서는 유교학자죠. 유교학자면서 정부 관리까지 하다가 나라 망하고 그야말로 같이 그 당시 나라 망했을 때 활복 자살은 안 했지만 그 정도로 비통한 심정으로 중국으로 망명 갔습니다. 중국 망명 가서는 유학자인데 거기 가서 아예 도를 수련했어요. 도의 경제가 아주 대단해서 그 당시 원세계까지도 극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자락통편 이 책을 쓰려고 다 준비했는 마당에 곧 인시하려기 직전에 윤효정이라는 사람이 단군교 신자의 윤효정이라는 사람이 천부경을 갖고 왔어요.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거 뭐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저도 80년 초에 그 당시에 대학원 다닐 때 천부경, 환당국에 처음 출판됐을 때 천부경 봤어요. 그 당시에 해석도 없이 워낙 오묘해서 해석은 하지 않는다고 딱 주위에 달렸습니다.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저도 놀랐는데 전병석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나름대로 어느 날 확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거 추석을 달고 그러고 나서 1901년 후 1920년에 출판한 겁니다. 출판했는데 거기서 그럽니다. 이 경문은 작년 정사년에, 이 정사년이 1916년입니다. 1916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서쪽 영변 백산, 이게 묘황산입니다. 묘황산에 출현했다. 백산에서 약초 캐는 한 도인 계은수가 산에서 약초를 캐려고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우연히 석벽에서 이 글자를 발견하고 조사, 탁본했다고 한다. 그걸 그 뒤에 문장이 쭉 나옵니다. 윤여정, 당군교, 윤여정이 전달해줘서 그걸 보고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책에 실린다. 단순히 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써놓은 정찰학 통편 전체를 천부경으로 살짝 다 수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하면서 그 당시 29개 나라의 150개 대학에 쫙 보냈습니다. 물론 사비로 보냈겠죠.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면, 인터넷에 보면 요즘 그런 말 좀 덜하는데 한때 인터넷에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박종원 교수, 우리나라 철학계 최고 거두주시잖아요. 이 박종원 교수가 독일 갔을 때 독일에 또 유명한 하이데그가 한국의 천부경에 일어난 게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하니까 박종원 교수가 뭔 말인지도 몰라서 참 부끄러웠다. 그게 인터넷에 돌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20년에 이 책을 세계 29개 나라 150개 대학에 쫙 뿌렸으니까 아마 철학자로서 유명한 하이데그도 봤겠죠.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증언 자체가 허황된 게 아니고. 그 정도 유명한데 어떤 분은 저 책 찾으려고 북경 가서 헌책방 다 뒤져서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 아는 분한테 또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 국학원 현관에 있는 그 현판 원본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 책을 보여줘요. 어찌된 건지 물었더니 이분이 예전에 탄어스님 밑에 공부했습니다. 이 탄어스님도 천부경 찬과 천부경 해석을 남겼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책을 얻은 것 같아요. 책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저는 갖고 있는 게 영인본 저걸 찍어서 출판한 게 서울대 검장태 교수가 이 책 원본은 그대로 도서관에 따로 입고 이걸 찍어서 영인본으로 한 때 출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데 그만큼 여기에 천부경 전문이 다 실렸고 또 정체력통편이 쓰신 전병원 선생이 해석까지 다 붙였는데 여기 나온 내용 때문에 이 천부경은 묘황산의 견수가 처음 발견했다. 이게 아주 유명하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요. 윤혜정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싫은 겁니다. 그냥 윤혜정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겁니다. 전병원 선생이 확인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때 묘황산 가보고 싶어서 전에 NGO 할 때 실제 통일보에 신청했더니 개인 자격으로 못 가고 민화협의에 가입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화협까지 가입했는데도 쉽게 허락이 안 나와서 수석문에서 여러 각도로 알아봤는데 북한 학자로부터 답을 얻은 게 못 찾았다, 없다, 그 답밖에 못 얻었어요. 뭐 없는지 못 찾았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책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이게 1920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 하나는요. 이게 1913년에 나온 건데요. 단군교 종령이라는 소첩입니다. 이런 제가 천복에 연구하는 게 어떤 운명인지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갖고 와요. 이거는 누가 아까고 있나 단군교 실제 만들었던 정은모 선생의 손자며느리가 보관하고 있던 정은모 선생의 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1913년에 일제 총독부에 출판하려고 청원을 했는데 출판 허가가 안 난 것 같아요. 출판 청원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출판 청원 날짜가 1913년입니다. 1913년에 출판이 안 된 책의 책이라기보다 요만한 첩입니다. 수첩보다 좀 더 큰 첩인데 거기에 천복영과 각사의 진리를 단전해 양정수련 각사는 깨달음의 글이겠죠. 천복영 또는 깨달음의 글 아마 단군교의 내로는 깨달음의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꾸준히 수련해서 단전해 양정, 정을 키워서 수련해서 심리의 도력을 얻은 사람은 감정성, 영통이 된 사람한테는 교인에게는 특별히 대종사가 정은모 선생이 특별히 단군교 신전에 이 사람 영통했다. 고하고 또 특별히 증도 수여한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단군교의 종령에. 이게 이제 출판 청원했지만 출판되지 않았는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뒤에 정무성에 쓴 친필 천복영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실제 쓴 겁니다. 앞에 거는 이제 출판 인쇄물이고 그 인쇄물 뒷면에 첩 뒷면에 친비를 쓴 겁니다. 이건 천복영 앞에 똑같고 물론 글자가 좀 일시 무시무자가 좀 다르죠. 그런데 끝에 저기 보면 이 글씨 단군천복영 이게 위의 요거입니다. 단군천복영 80인자 1자 최치원 해신지 전. 단군천복영 80인자는 최치원이 신지의 글자를 해석한 것이다. 그 말이죠. 뭐 그 다음은 뭐 이제 송형 수복 이걸 암속하면 수복 형통하고 큰 복을 받는다. 또 장태재앙 재앙을 물리치고 막는다. 비엔만 나오는데. 앞에 단군천복영 80인자 최치원 해신지 전. 조그만 면이 있죠. 환당국에도 거의 유사한 글이 실려있죠. 아마 이걸 보고 이륙선생이 이걸 좀 더 풀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쓴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제가 자꾸 그런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이륙선생 자체가 단군교 신자로서 단군교 장식으로서 천복영 그 당시에 공부를 했어요. 이영희 선생 그런 선생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근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1913년 앞에 이건 첩인데 이건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이건 지금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물이라면 고대에 이거는 적은 겁니다. 그 적은 것은 날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적은지 언제 적은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걸 보면 이미 그 당시 단군교 신자들이 천복영을 암속했다는 겁니다. 천복영을 꾸준히 외워서 계속 그냥 암속하든지 그래서 단전에 뭔가 큰 어떤 영적인 현상이 오면 인증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 보면 1913년에 이 책을 출판하려 했으니까 1913년 전에 이미 천복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보면 아까 정신자로 통편 1920년보다도 더 앞선 건 분명히 있었던 건 맞습니다. 환당고기의 1911년 견수가 썼다는 그 환당고기의 천복영 전문 실려있다 그러는데 실제 필사분 49년 보니 없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죠. 단군교 종룡이 1913년, 묘황상 석벽 16년, 정신자로 통편 20년으로 되죠. 그런데 거기서 환당고기는 어찌 보면 환당고기 실내 태백일산 오히려 80년도에 나왔다 보면 일단은 이거는 빼는 게 맞겠죠. 49년 필사분은 없으니까. 그다음 묘황상 석벽도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아무도 못 찾았고 그냥 윤호정이가 그러더라 하니까 뭐 그런지 심지어는 또 이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그럽니다. 단군교에서 천복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냥 묘황산에 새겼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지 실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되는 인쇄물은 이 두 개입니다. 천복영 해석. 이것도 실제 감히 해석하는 거 어렵죠. 어렵고 할 수 없는데 어쩌든 소개를 한다고 제 나름대로 좀 연구한 걸 정리한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좀 자세한 데고는 핵심만 한 건데 그런데 어떤 해석이 맞다 어떤 해석이 틀렸다 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아주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심지어는 물리학자가 보면 물리현상처럼 보이고 종교학자가 보면 종교현상처럼 보이고 누가 맞다 할 수 없는 게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때 더 유명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걸 공부 자체를 철학적으로 했으니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일시무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무시. 이걸 어떻게 띄우느냐. 또 일시무시 뒤에 밑에 세체줄에 일석삼극 무증물 하는데 그 일을 앞에 갖고 와서 일시무시 1 고래 끊고 뒤에 석삼극 이렇게 하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서로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단락도 서로 다르기도 하고 말이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해석하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여드린 게 이해가 좀 쉽겠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시무시. 우주만물의 근원인 이런 시작 없이 시작한다. 이 말도 맞다 안 맞다 하게 참 못한 게 한문문법 구조하고 다릅니다. 보통 한문문법은 영어문법하고 비슷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게 갑니다. 나는 집에 간다고, 나는 간다 집에. 그렇게 되죠. 한문도 그래요. 한 글자 같고 일, 이런 시 시작한다. 무, 없다. 시 시작한다. 이런 시작하는데 없다 시작이 없으면서 시작한다. 제가 우주만물의 근원인 이런 시작 없이 시작한다. 이거는 한국식 해석이죠. 한글식 해석입니다. 아마 한문식 해석이라면 다르겠죠. 이런 시작한다. 무시해서. 또는 이런 시작한다. 무에서. 이게 한문식 해석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글자마다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단 설명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다. 그다음 1석, 3극, 무즄본. 1석, 석은 이제 나누어지다. 이게 3극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진. 다음이 없다. 본, 근본이 다음이 없다. 우주만물의 근원이 3으로. 그 3이 또 천지인이다, 아니다. 그건 따질 필요 없는 게 뒤에 천지인이 나오니까 3극은 천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위 3으로 또 3위 천지인이다. 이 사상은 대종교의 근본 사상이기도 합니다. 1석, 1위 3, 또 3위 또 모여서 1위 된다. 그 대종교의 근본 사상에도 되고 그 대종교는 이제 우리 고대부터 내려온 그 사상을 좀 제일 많이 정리한 그런 식이죠. 또 이제 주역도 천지인이 나오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주역에서는 1위 천지인이고 천지인이 1위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천지인에 대한 건 나오죠. 우주만물의 근원 1위, 3극으로 나누어지지만은 다음이 없다. 1, 1, 1, G1, 1, 1, 3. 자, 이때부터 이제 또 황당하지요. 저게 무슨 말이야? 1, 1, 1, 1, 2, 1, 2, 3. 제가 그려보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무조건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그냥 각자 나름대로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해석하는 근거는 있어야 되죠. 이러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러이러한 걸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그건 일리가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거다. 그건 그냥 자기 혼자 주장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좀 볼 때 이거 하고 1, 1, 1, G1, 2, 1, 2, 1, 3하고 뒷장에 1, 2, 3, G3, 1, 2, 3. 대구가 됩니다. 또 1적, 10거, 무게, 화삼 이거 하고 대, 3합, 6, 3, 7, 8, 9, 운하고 대구가 됩니다. 그래서 천일, 1, G1, 1, 6을 천일, 천일이 천의 본체 또는 주체 그걸 천일로 보고 그 천일이 1, 첫 번째로 그 다음 지일 역시 지의 본체 또는 주체가 두 번째로 지일, 그는 2 그 다음 인일이 3 인일도 마찬가지로 인의 본체 또는 주체가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서 천지인이 나오고 천일, 지일, 인, 일이 나오는데 그 1은 만물의 근원, 주체 또 이런 것도 너무 철학적이도 한데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 체와 용, 체와 용 참 많이 써요. 심지어 명리하는 사람도 그런 거 많이 쓰고 동양철학에서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 뭐 환마물의 근원이 예를 들어 또 왜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이왕선생님하고 뭐 이기 이론론이 어떻고 이기 이원론이 어떻고 하는 것처럼 뭐 유학에서 이와 기 비슷합니다. 천일, 지일, 인일은 이 천의 리, 지의 리, 인의 리, 리로 보면 됩니다. 거기 비해서 천, 이, 삼, 지, 삼, 인의 삼 천, 이, 지, 이, 인, 이는 이는 롯데는 기, 이와 기로 친다면 천의 기가 세 가지 지의 기가 세 가지 인의 기가 세 가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 겁니다. 좀 철학적으로 딱 보면 뭔가 좀 대꾸가 되면서 아구가 맞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천의 근본이 첫 번째 천의 첫 번째 그 다음 인의 근본이 지의 근본이 두 번째 인의 근본이 세 번째로 발생한다. 그러다가 이제 1적, 10건, 무기하시면 이렇게 1, 2, 3으로 발생하지만 쭉 가서 10이 되면 완전한 완전수가 되는데 그럴 때 다시 그 속에는 3이 담겨 있다. 1석, 3, 2. 보통 동양에서는 이제 10가지 완성수라고 보잖아요. 1부터 10가지 딱 그려보죠. 1부터 5가지 생수, 6부터 10까지는 성수. 그러면서 딱 성 모든 게 이루어지고 끝.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쭉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런 식으로 하늘, 땅, 사람이 이렇게 발전한다. 그거죠. 이는 꼭 사람만이 아니고 동식물 다 포함하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것 그려봐도 되겠죠. 그 다음 또 이제 앞에는 리, 주체람 이거는 이제 용, 모습, 작용. 천의 기, 지의 기, 인의 기. 하늘은 삼천 그러기도 하잖아요. 또 땅도 산, 들, 물, 산 그려보기도 하고 사람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렇게 다 하지만 머리, 몸통, 사지 대충 그렇게 나누지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 가지로 나누어 나타난다. 그려보게 되면 되겠죠. 앞에 천일, 일, 지일, 이일, 삼 같은 경우는 천지인의 발생 순서를 말했다면 이거는 실제 발생된 모습이 하늘도 셋, 땅도 셋, 사람도 셋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 삼합, 육생, 칠, 팔, 구운 앞에 천일, 지일, 인, 이라고 세 개죠. 여기 또 천일, 지일, 인, 이하고 그 세 개, 세 개가 다 합치면 육이죠. 그러니까 대, 삼, 합, 육 작은 일, 삼과 세 가지와 이, 세 가지 그게 합치면 육 그게 육에 합쳐서 육에다가 1, 2, 3 붙이면 7, 8, 9 또 발전 그 말이나 앞에 요거나 1적, 10, 건 무기, 화산, 비싸지요. 1, 2, 3으로 발전하다가 쭉 발전하면 10까지 발전한다는 것처럼 이것도 천일, 지일, 고아, 천일, 지일 그런 거가 합치면 육에서부터 7, 8, 9로 쭉 발전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고려봅니다. 3, 4, 성환, 5, 7, 1 문제는 지금까지 천부경부 30년 가까이 연구해도 3, 4가 뭐다 3, 4, 성환, 5, 7이 뭐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못하겠습니다. 일반 다른 책에서는 별력이 합니다. 3, 계절과 뭐다 5, 7은 뭐다 하는데 그거는 근거 없이 하는 거는 저도 얼마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게 뭔가 근거를 갖고 조금 앞에 천일 뭐라는 좀 그럴듯하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듯하게 근거를 갖고 말할 수조차도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환, 뭐가 이루어지고 돌고 이런 걸 볼 때 우주와 인간의 모든 인체에 모든 귀가 돈다 그런 의미를 담겨 있다는 건 추측은 가능하겠죠. 물론 그래서 추측은 가능하니까 3, 4가 3은 뭐 상중화 3단전이다 또 4는 뭐 손바닥 둘, 발바닥 두 개 있는 뭐 혈자리다 뭐 그건 추측에 불과하죠. 어쨌든 사람이든 우주든 모든 만물이 3, 4, 성환, 5, 7처럼 모든 게 돌고 돌는다. 앞에 천지인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그대 없이 순환하면서 돌고 발전한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아니겠느냐 이건 추측입니다. 그다음 묘연, 만왕말례, 영변, 부동분 묘하게 계속 퍼져서 만왕말례, 영변이 그대 없이 만물이나 바뀌고 바뀌고 아무리 바뀌어도 부동분,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참 이 말 속에 천국의 큰 이체가 담겨있죠. 본신, 본태양, 악명, 인용, 천지. 그렇게 마음의 근본이 태양처럼 밝게 빛난 사람 마음속에는 하늘과 하나 된다. 자, 앞에 천지인 우주 만물이 이렇게 쭉 발전한다 하다가 우주 만물이 또 돌고 변한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고 변하고 발전한다 하다가 이제는 그 원리에 따라 사람의 수련하면 하늘 같은 사람이 된다. 딱 이렇게 나가죠. 이것도 동양사상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도덕경만 해도 우주 이야기하고 그다음 시, 그러하니 인간은 이러하다. 그래 나옵니다. 주역도 마찬가지고. 주역이 우주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인간사 이야기하는데 따로따로 아니고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니 시, 그러하니 인간이 이러하다. 그걸 온 따서 도덕경도 그리한 것처럼 천부경도 우주 만물이 처음 생길 때 천지인으로 생겨서 그 하늘의 세 가지, 땅의 세 가지, 사람의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쭉 발전하면서 우주 만물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사람도 그 발전 원리와 똑같고 또 그 발전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마음이 밝아지면 하늘과 하나 된다. 딱 나오죠. 태양과 하나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 무종일. 우주 만물에 거는 일은 끝없이 끝난 일이다. 이것도 앞에 일시무시나 같은 스타일인데 이게 대꾸가 되려면 일종 무종일로 됐으니까 앞에 시작도 일시무시. 그 논문보다는 일시무시 일석상각인데 일시무시 일. 그래 끊어주면 딱 대꾸가 되죠. 그런데 일이 중복되니까 하나는 생략했다 그래봐도 되고 그래하든 저래하든 천부경을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어떤 이와 기, 채와 용 어떤 실제 우리 동양사상에 있는 그런 원리를 갖고 해석해보면 좀 더 선명하고 또 그냥 막연이 안 나고 다 대꾸로 딱 되어 있다는 거. 80만자밖에 안 되지만 대꾸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주의 시작과 끝, 또 끝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다시 그 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짧게 설명드렸지만 살짝만 들으셔도 하여튼 대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해 보이면서 뭔지 몰라서 더 인기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까지 처음 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천부경 안 외운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수련하는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버릇처럼 잠 안 올 때 그냥 외우고 자요. 일어나서 또 뭔가 좀 몸 좀 찌부등하면 또 외우고 또 일어나고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참 이거 외우면 아까 정문문 선생님의 당군교 신자들한테 이야기처럼 도가 트인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참 대단한 건 대단한 겁니다.